자, 무슨 정글 할까? 아트록스요 아트록스.. 아 맞다 아트록스 정글 돌기 좋아졌대 네, 파먹어가지고 힐즈 힐즈 할 걸 그랬나? 힐즈 힐즈 좋겠다 아, 고마워 다같이 동자 동네 한 바퀴 각이냐? 맞는데? 한 번 더 있을까? 고몽님 여기로 한 번 가, 넘어가 봐 언제 타? 6렙이거든요? 너 탈거 타면은 들어갈 수 있겠다 미니언 좀 쳐 빨리 어, 방금 애업은 진짜 좋았다 수연 좀 멋있었다 자, 지금 들어와요, 지금 들어와요 지금? 네, 지금 내려가요 아, 얘 잘한다 야, 언제 올 거야! 나 아직 안 찼어 이제 찼어 빨리 갔다 봐 아, 얘 뭐야! 야! 너무 얼마 안 듣고 들어갔는데 나만 죽었잖아 아, 야 아파 바텀에 셀 된다, 상대편 야, 와드 깁스키! 애니비야, 애니비 없어요, 애니비 없어요 안 돼! 아, 뭔가 아쉬웠다 아, 나 아프다 아, 그냥 가지 마세요 아, 그냥 가지 마세요 할 수 있어 이것만 쳐 이것만 쳐 이것만 쳐 이것만 쳐 아, 늦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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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닉스 이게 뭐야 아프잖아 아 아 뒤에 피오라와 야아 야, 몰라 긁어 죽여 나, 새해, 새해 새해, 새해 아프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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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도망쳐 그냥 피오라와 너 도망치라고 올라가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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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올라가는데 어 어 어 늘었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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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온, 싸이온, 싸이온 이 쪽이 어디 있었어 이 쪽으로 간나 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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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지금이야 게임 터트려 전면은 좀 아깝다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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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조비가 그 어 실드 뭐야 실드 왜 이렇게 생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하 실드 뭐야 저거 강타 680 진짜 폴라이 치약이 없나? 응 뺏을거에요? 응 뺏다고 들어가요? 나이스 아아이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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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더 아 한번만 더 뒤져주시 오케에이 야아 나이스 다이랑 다이다이한다 다이다이한다 오케에핳 하하하하핳 정신생리까지만 하죠 힐 잘할게요 어 케이슬링 궁 좋았습니다 개..개 무서웠겠다 상대 킹트록스 구멍님이랑 붙어있으니까 킬이 계속 생기네 구멍님 계속 붙어있어요 리얼 아트록스 넣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안돼 예? 그런 소리가 하면은 저 장난하마하다 너 이게 말도 안되는 젬프야 이렇게 무한하고 있고 랭몬아 랭몬아 무슨 소리야 어? 혼난다 이건 참아줄 수 없더라고 아트록스 똥캐다 아트록스 똥캐다 아마 너프하자는 말하면은 진짜 욕을 어쩌고 받은거야? 다른건 다되지만 아트록스는 안된다 꿀빨러들이 다 욕하는거겠죠 꿀빨러들 꿀빨러였어? 응 꿀빨러였어? 아이구 너느리구 아구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이그 아 아까워 나이스 나이스 줄바 젤번 상위 템포가 어디 어후으으으 육하 되게 웃기긴긴다 야아 부활 에엘 이거 템 못한다고? 오오 킴프로스 안된다 아 좀 이제 안일하게 던져야지 이제 들어간다 난 프로비머 이름인줄 음 비켜나가요 어헝 개사기 앞 한 점이죠 아트록스 아니 아트록스입니다 싸이온 왜 키 아프냐 제 때려로 돌아오겠다 왜 때려야지 아이 박스 사기다 아 예뻐 한 지 얼마나 됐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붕타기 신비 붕 붕타기 붕타기 신비 와 멋진다 나 붕도 나왔는데 왜 죽여 오케이 예이 아 진짜 너프 해야 돼 아트록스 진짜 저거 개사기야 아 뭐래 아 정글 잘 돌게 된 패치밖에 없거든 전혀 아니 봐봐 어 뭐 패시브 부활에다가 어 3타의 피 회복에다가 어 뭐 뭐 궁극기에는 뭐 뭐 광역피흡 말도 안 돼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 와드 박아줘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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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바론을 귀여운 바론을 드리겠습니다 와 개사기 챔프 어프고 안돼 이런 짓 하지 말았어야 했나 네 한몸이 생 할까요? 어 갈래 한몸이 생? 한몸이 생? 한몸이 생? 아냐아냐 노 희생 노 희생 왜 희생해 그냥 충분히 먹는데 바론 두개밖에 안 남았잖아 손해 아니야 이거 벽에 미드 밀린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까비 까비 오 완전 잘했다 이리와 잘했어 그냥 쿼드라 아니야 상대방 잘 들어왔는데 야 구원인걸? 나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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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잡았어 오케이 그렇지 끌고 와 나도 나도 갈게 아싸 아 개사기 챔 갈래 죽어라 아니 뭐 하는 거야 너무 웃겨 으어우 абсолют proprio 죽었다 바이온 살려줄까? 춤춰야지 죽여라 어딨어x2 여기있어x4 뒤에있어x4 죽이지 말아봐X2 그만Gr·x6 슈퍼미니언이랑 다운붙이자 죽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